안녕하세요 카토비의 이아라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BMW M4입니다. 신용내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BMW M4 만나보시죠.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BMW는 M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M4 차량을, 그것도 스테이지 3까지 튜닝된 차량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제가 속한 동호회에서요, 보여요? 구겨왔어! 무려 4대나 구경으로 왔어요. 이 정도로 M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입차 타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수입차.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바로 그 차, M4. 지금부터 차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BMW 타는 모든 차주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M이잖아요. M4를 타시는 이유가 있나요? 1M 팔고, 그냥 뭐 탈까 하다 가지고 왔는데, 편해서 타요. 어, 편하다고요? 네. 글쎄, 편하...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할 땐 주로 승차감과 연비를 생각하는데, 둘 다 별로 아닙니까? 연비가 몇 정도 나와요? 잘 나오면 14, 15 나와요. 뭐야? M4 연비 진짜 좋네? 자, 그러면 연비는 괜찮고, 승차감은 어때요? 서킷 이주 세팅이라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그렇다니까. 야, 근데 M4 연비가 잘 나올 땐 진짜 잘 나오는구나. 깜짝 놀랐네요. 제가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뭔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좀 끝판을 좋아해요. 아, 끝판왕? 그렇다면 이 차는 M4의 끝판왕이다? 아직은요? 어, M4로도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외장 쪽은 거의 다했는데, 끝판왕 가려면은 오버헤더킷 얹어주고 해야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고, 출력 면에서 끝판왕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 여러분? 지금부터 M4 끝판왕 외부부터 보고 오시죠. 뿅! 퍼포먼스 립댐이랑 퍼포먼스 카나드, 눈썹은 제가 래핑한 거고요. 그냥 그릴도 래핑한 거고요. 휠 같은 경우는 서킷 사양, 레이즈에서 나온 골크 제티 40이라고 하는 휠이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로 가볼까요? 사이드도 M 퍼포먼스 바디킷인데, M, BMW M에서 순정화로 나오는 바디킷이에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는 볼스테이너, 카본 디퓨저. 배기는 M 퍼포먼스 배기에 커스텀 작업해놓은 거예요. M의 상징인 루프 카본. 경량화를 위해서 카본으로 만들어요, 현장에. 그때그때 구입할 때마다 가격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기다리는 거 싫어해서 국내에 있으면 바로 사고 아니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 M4 끝판왕의 외부를 살펴봤어요. 자, 내부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딱 하자마자 눈에 띄는 건 레드 시트요. 네, 레드 시트. 그리고 시트 자체가 일반 승용 시트가 아니고요. 버킷입니다. 시트가 너무 예쁜데 이거는 오더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레드 색깔이? 네, 레드는 옵션이에요. 음, 여기 시트 모양 자체도 너무 예쁘고요. 생각보다 뒷좌석이 넓어요. 두 명은 충분히 여유 있게 탈만큼 됐고요. 그리고 레고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스피커들. 혹시 스피커 작업도 하셨나요? 저는 오디오를 원체 안 좋아해서. 아, 원체 안 좋아해서? 네. 오늘 또 오디오 대신 배기음을 택한 차주를 만났네요. 저는 얘가 좀 좁아서 불편한데 의외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게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기어너브로 넘어가 볼까요? 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오토인데 클래치가 들어가는 타입의 오토라 얘네 같은 경우는 DCT인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한 번 가면 드라이브예요. 한 번 더 가면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예요. 한 번 더 갔을 때는 패들로밖에 변속이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더 오면 중립. 네. 후진 같은 경우는 중립으로 끊긴 상태에서 밀어주면 후진이에요. 오, 약간 진짜 이거 좀 특이하다. 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M4나 M3 같은 경우는 M1 버튼이 있고 M2 버튼이 있어요. 이런 것밖에 안 달라요. 아... 저도 이 버튼이 오래된 차는 아닌데 다 까져서 가는 거예요. 아, 버튼 까짐이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데? BM이 엄청 심해요. 이 공조기, 풍량 버튼들 많이 만지면 여기가 다 까져요. 오, 야, 그런 단점이. 혹시 차주로서 타면서 또 다른 단점을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이 차 저 차 많이 타봤는데 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자, 이 차 신차로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신차는 잘 구입을 안 합니다. 오, 차량 가격을 여쭤볼게요. 신차 가격은 1억 2천이 조금 안 하는 걸로 알고요. 네. 구입 가격은 노 코멘트요. 뭔가 싸게 가져왔을 것, 되게 싸게 가져왔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저 미소는 자신감입니다. 그럼요. 구입을 해서 튜닝을 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지금 한 2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우와... 혹시 더 해야 될 튜닝이 있나요? 많죠. 파워트레인 쪽 하고 마무리 짓고 끝판왕은 한번 찍어봐야죠. 우와... 자, 우리 그러면 차 내부에서 듣는 시동음 한번 들어볼까요? 뭐야? 언더 커버가 찢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면 열어놓은 상태고 아... 와... 동네에서 차주님이 어디 가는지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다 아시겠네요. 아, 요렇게. 아, 이게 가면을 지금 닫아놓은 상태인가요? 순정은 가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제이비포라는 서브 이슈 우주 칩이 있거든요. 제이비포로? 네. 걔를 달면은 요 BC버튼으로 지금 가면 오프 상태고 얘 같은 경우는 M1이나 M2 모드에서 특정 RPM에서 이제 가면이 열려요. 액셀링에 따라서. 그리고 3초 더 눌러주면은 아예 다 닫히는 거예요. 그냥 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은 닫은 거군요? 아예 다 닫힌 거고 아, 새벽에 몰래 나갈 때는 이렇게 다 닫고 3초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다시 열려요. 아, 우와! 제가요, 배기음을 차에서 내려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은 순정 상태일 때, 그다음에는 가변 배기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것은 배기.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고 싶어지는 배기 뽀부짓. 아, 살아있네. 채팅창에서 거친 숨소리. 와, 여러분. 이쯤 되면 달려보고 싶으시죠? 갑시다. 우와, 채팅창에 단체 뽀부짓이 왔어요. 배기하고 싶다고. 이 배기 같은 경우는 원래 M3, M4 신형들이 BM에서 출시를 할 때 M 퍼포먼스 배기라고 티타늄 배기를 옵션으로 뽑아서 줘요. 네. M 퍼포먼스 배기는 내리고 아, 내렸어요? 네. 오. 순정 배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배기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이 하는 친구가 거의 국내 탑이에요. 이 샵에서 다.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그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순정 배기 가지고 이만큼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저항 받을 부분들은 수정하고, 바이패스 합류 부분들 잡고, 제가 원하는 배기 사운드랑 실력면에서도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동생도 M3 500마력대를 타고, 자기가 타는 차를 뜯어보고 만지고 수리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아, 사실 카타뷰라는 코너 자체도 그렇거든요. 차주가 제일 차를 잘 알고, 자기가 매일 타는 차여야만 제대로 된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코너인데, 오늘 차주분 만나니까 뭔가 되게 타고 싶어지는 차, 드림카드로 하고 싶은 차로 등극을 하네요. 퍼포베기를 내린 이유가, 이제 15, 16년식 초창기 퍼포베기들이 티타늄인데 크랙이 엄청 심해요. 하자가 많아요. 진동 때문에 용접 라인이나 엘보 라인에 크랙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떨어지고, 티탄 같은 경우는 한번 체결 부위에서 크랙이 가면은 용접을 해도 또 가거든요. 균열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렸죠. 크랙이 가게 되면은 소리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붐잉도 생기고요. 붐잉 떨리는 음도 생기고, 배압도 빠지고, 우선은 하부가 시껌해져요. 매년 때문에. 자, 그러면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차, 달려보겠습니다. M이다! 내 노선은 M이다! 라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원래 오래된 일본차 유저예요. 일본차로 700마력, 800마력 이렇게 만들어서 드래그 시합 다니고 했었는데 스카이라인 GTR34 이야, 역시! 근데 제가 13년도에 발목을 좀 크게 다쳐서 클러치를 오래 못 밟아요. 그래서 이제 편한 쪽으로 온 거예요. 제가 미투당 할까봐 약간 단어를 좀 골라가면서 하는 편인데 굉장히 운전하시니까 성격이 좀 변하시네요. 아까까지는 굉장히 공부 잘해 보였다면 지금은 약간 섹시해 보인다니까 아! 오늘 진짜 달리는 맛이 나겠네요 하셨는데 어, 맞다고 들으셨군요. 얘네는 근데 트랙에서 재밌는 차예요. M4로 트랙도 올라가셨었나요? 네, 저는 제가 타는 차는 트랙, 서킷 때 인제 쪽 많이 가요. 아! 어때요? 달려보면 M4만의 장점, M4만의 강점 이런 게 있다면요? 장점이라면은 기존에 1M이랑 비교할 때 어, 출력면에서도 높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인터쿨러가 순행식이에요. 냉각수가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1M 기준으로 인제 서킷 3바퀴 어택하면 오일온을 130도 이상 찍는데 네! 얘네 같은 경우는 3바퀴 어택, 10바퀴 풀로 타도 110도를 잘 안 넘어요. 와!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트랙에서는 온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영암 서킷에 자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들 더울까봐 얼음물을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다 그 얼음물을 가져가더니 차 본넷에다가 그래서 정작 마실 물은 하나도 안 남고 전부 차에다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왜 오디오를 신경 안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배기음을 듣고 다니는데 오디오가 왜 켜고 싶겠어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오늘의 배기음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